김치우돈 완료돼? 여기서도 김치우돈을 쳐먹네? 뭐라는 거지? 사는 거 계속 무시할래? 사는 거야? 사는 거야? 오 진짜 김치우돈 같다! 아니 진짜 맛있게 잘 뿌렸는데? 이거 사는 거야 어떻게 끓인 거야? 중철가 만든 거야? 인준이가 아니야? 인준이가? 와 맛있다! 야 맛있는데? 김치우돈인데 이거? 야 미담 풀 거 있어 맞네 나 갱시티 때 원래 내가 들어가는 인원이 아니었잖아 원래는 제가 받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담당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담당이 된 거야 그래도 좀 도와줬는데 동민이 형이 나한테 처음으로 잠깐! 나도 핑랜 미담 풀 거 있어 얘기를 안 해! 얘기를 안 해! 아니 얘기도 안 했어 원래 말하면 미담이 아니네 아니 그러면 나도 핑랜 미담 풀 거 있어 동민이 형 개져서 핑랜이 말 안 해 너 이미 다 말했어 아 뭐 얘기해보라고 김남부 아니 나도 미담 좀 풀자 아 말하라니까 아니 핑랜이 내 유튜브 편집자님 비용이랑 썸네일러님 비용 애식을 내주고 있어 리얼? 나 유튜브 열심히 하라고 해 아니 유튜브 안 하니까 하라고 그러니까 와 이거는 이거는 아니 이거는 나도 놀랐던 건데 와 얘기 안 했지 와 알았다 우리 것도 해줄걸 핑랜이? 나한테도 내 거 내준다라고 했었어 나한테 네번이가 얘기했었어 아니 핑랜한테 괜히 고마운 게 아니라니까 네 나한테도 그랬어 아 진짜? 근데 너 취하면 약간 퍼즐 스타일이야? 아니 안 취하고도 그렇게 얘기했었어 가수는 뭐 해 네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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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은 언젠가 안다 그래 돈 많이 모아두면 말해 내가 투자 배워 박쳐 이새끼야 너 시발 형은 투자해서 말해 얼마나 하려고 괜히 이상한 투자를 쳐 배워가지고 10주년 기념에서 뭐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소주 한잔 하고 먹자 말하자 제가 최근에 몸이 진짜로 안 좋았어요 몸이 진짜로 안 좋아서 제가 검사도 받고 그런 거 토대로 몸이 전체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안 좋았던 걸 가지고 또 자료를 가지고 갔는데 공익이 떴어요 응 어 저도 사실 기대는 안 했어 기대는 안 했는데 나도 가서 좀 놀랐어요 나도 그렇게 뜰 줄 몰랐고 공익이 이제 뭔지 모르시는 분들한테 설명하자면 사회복무요원 특전사예요 그쵸 요원입니다 요원이에요 요원 군인이 아니라 요원의 신부로 또 사회에 녹아들어가지고 인물을 하네 요원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없으면 사회가 안 돌아가 우리 친형이 특전사인데 와 그 특전사의 피를 이어받았네 연애를 최근에 주량 늘었어 어? 아직 원상복귀했어 야 어떤 기지배란 맛인 거야 이 새끼야 남붕 씨 남붕 씨 정확히 짚었어 난 애들이 연애하는지도 모르겠고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아 나 옛날에 또 말했잖아 여행 올 때 또 형 여행 친구도 부르고 막 이런 거 근데 형 그게 되려면 형이 먼저 해야지 본보기가 있어야지 우리가 따라하지 아니 근데 아버님 명말로 고자잖아 너무 많은 말이 있네 정말 멍청이 가려져서 하는지 좀 고자 너무 많은 말을 하는데 나 고자야? 갑자기 2세를 죽여버려 아니 명말로 죽여면 아랫다운 여성분이 그렇게 많은데 연애를 안 한다? 그 말 한마디 투 자 근데 나도 의심할 만하다 봐 아니 근데 나는 형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 난 진짜 아무리 이뻐도 친구가 되면 친구로 보여 진짜 진짜 얘 아니 아버님 주변에 있는 연예인만큼 이뻐 그치 진짜 너무 이뻐 아 얘랑은 100% 해도 되겠다 근데 얘가 나를 유혹해 어 어 한 번 발 한 번 덮었어야지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둘이 친구잖아 아 징그러워 약간 이 느낌이야 아 그 정도라고? 형은 그러면 여성분이 아니 진짜 친구가 됐으니까 숫자만 하면 재미로 사는 거 아니야? 아버님이 먼저 좋아해야 연애할게요 아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제가 누가 저한테 좋아하는 사람을 오히려 못 만나요 난 정확히 알았어 약간 공략하는 스타일이구나 아 난 정확히 알았던 게 누가 날 좋아하면 누가 넥키리토 내가 누군데 내가 좋아하면 공략 봐 공략 봐 좀 허세 같아 그래 이런 거 해도 될지 알겠어 내가 원래 있다가 난 투핀건 완벽세트 했잖아 랭크? 랭크인가? 그래? 미치 내가 위기권 랭크한테 아 시련 이 새끼 야 우리 케이크 형 물어보잖아 뭘? 작년에 작년에 안 사줬게 작년에? 대작년인가? 장난하나 장난하나 세기 때 그는 안 사줬잖아 야 근데 주인공한테 이런 거 듣고 케이크 줘야 되나 이거 갔어 가져올게 야 갔다 가져가 야 밖에 있잖아 가져와 어 야 밖에 있잖아 아니 12시에 가져와야 되지 않나? 야 딱 기다려 오케이 오케이 가져온다 아 어 케이크 어딨더라 어디서 어 아 케이크 저기 있던데 아 찬우 저런 거 버리마 케이크 있네? 케이크 있어 케이크 있었어 아니 그 우리가 택배 고쳐놨어 아니 이 새끼들 9주년인가 8주년 때 다물었거든 생일 때 케이크 아무도 안 샀어 누가? 같이 그 뻥 타러 가는데 찬우가 택시 안에서 아무도 케이크를 안 줘보려고 그랬어 진짜 서운했다고 아니 왜 케이크 질러 갔다는데 너는 언제 와? 한 잔 야 이 초코파이 샀네? 저 병신새끼 초코럭 써가지고 폭죽 샀어요 병신하냐 아 지랄하지 마 시발로 여기서 어디를 어디 싸고 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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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죽을 왜 꽂아 병신아 야 야 불 꺼 불 꺼 불 꺼 야 너가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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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있어 라이터 있어 라이터 있어 야 시발 꺼져 뭐지? 오케이 꺼져 왜 왜 왜 야 케이크 준비했다 아마 생일 축하합니다 형 형 라이프 좀 돌려줘 있어 있어 여기 있어 아 사랑하는 게 좋대 사랑하는 반찬으로 생일 축하 아 시발 따가워 아니 48분 남았는데 야 야 아니 생일 안 드릴 이제 어떻게 입고? 몰라 야 호우 불어 야 호우 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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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불어 빨리 불어 시발 아 시발 땅아 불어 빨리 불어 안 불어 아 불어가 빨리 시발 땅아 불어 아 일단 불어봐 아 시발 시발 따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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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불어 아 시발 아 시발 아 시발 야 왜 불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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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물을 남자가 살리기 있네 이거로 말할 것 같으면 눈물 젖은 초코파이 물 존나 떨어지는 초코파이 너무 주시한데 물 존나 떨어지네 그냥 눈물 아 눈물이 있잖아 하는 거 없다 여기 물 존나 많아요 자 야 눈물 젖은 초코파이 아 이게 군대에서만 듣다가 그 눈물 젖은 초코파이지 와 저게 눈물 젖도 Ornz 막 치불에 물을 자 현실에서 너 다 한잔 먹어볼까 눈물 젖은 물이야 F 야 와 있는데 야 하단 bit 와 wsp 아 얘 방탄이 좀 세네 이게ması 방수가 잘 돼 이리敬air 4등급 방탄이네 아, 응? 4티어, 4티어. 왜 안 물어? 코는 원래 굳으면... 굳으면 히발놈아. 응, 응, 응. 이 배우면 맨날 때 생일 축하합니다. 정신아 이거 하잖아. 생일 축하합니다. 야, 뜨거워. 야, 뜨거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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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. 생일 축하합니다. 야, 이거 꺼질 때까지 불러. 안 꺼져, 이거! 야, 어떻게 한 번도 해? 한 번도 해? 아니, 그냥 몸에 물 들다. 야, 그거 술이잖아. 이거 물이야. 야, 한 번도 해? 야, 누가 먹던 술 아니야? 그거 술 한 대 만들자. 야, 먹어 빨리. 맛있어. 생일 축하해. 네, 녹기예요. 더욱먹이네요, 추워라. 여기서 탄내 불가능하잖아. 여자들은 다 같이 담배 타는 여자같이. 야, 형, 그만 울으라고. 형, 형! 형, 형, 등을 못 죽고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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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그래서 술 부었는데? 지금이 얼마나. 피끄리 형 그만 울으라고. 아, 시발 개새끼. 아, 진짜 부었네, 개새끼네. 야, 야, 진짜 부었네. 야, 병신이야. 나한테 왜 부어? 아니, 병신새끼가 나한테 진짜 부었어. 아니, 진짜 부었다고. 고고. 아 너 술 좀 부을 수도 있지 마. 나한테 진짜 부었네. 닦았어. 이 새끼 내가 안 웃었으면 몰래 닦았을걸. 아니 근데 이 새끼 존나 웃긴 게 웃자마자 만화 생각에 대한 눈치 보더라. 너 벗어나. 내가 보고 있었거든. 야 잠깐만. 똑같은 거 하나 이런 게. 느낌하는 게 맛있잖아. 어 입장 줄 알았네. 마셨잖아 나도. 입장 줄 알았네. 아니 그럼 그렇게 해. 그럼 소주 나랑 한 병 원서 탈 사람 필요하나 봐. 10조회니까 진짜 준비를 말하더라도 한 번 하자. 오케이. 야 무슨 얘기야. 넌 무슨 얘기야. 난 맛이라서 못 볼 거야. 난 맛이라서 못 볼 거야. 우리 다 같이 잘 돼야지. 2점? 2점이. 미쳤냐 너 왜 그래. 나 진짜로? 아이씨 이거 좀 타고 싶다. 야 팜만 마셔. 시발 존나 봐. 비용 씨 원샷 좀 못 마셔. 야 팜만 마셔. 시원하네. 박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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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다 마셨는데? 홀리 쉣. 아 나 보기만 해도 토하지. 야 이 새끼 다 마셨어. 데뷔. 와. 아니 줄며기는 빡도 없지. 야 이만큼만 마시자 그러면. ей. 됐어 됐어 잘했어. 도움이 잘했다. 비용 씨 누나. 어? 어? 너는 원래 원래 원래, 원래 원래? 아버님의 맘을 알겠지? 형, 술 먹방을 말릴 수 없는 아버님의 맘을 알겠지? 거울치를 하고 거울치러! 술을 마실 거야. 거울치 만큼 말릴 수 없는 아버님의 맘을 알겠지? 안 줘야! 내가 먹을게, 내가. 아니, 뵙라, 뵙라. 나 왜 잡고 나와? 술 먹방을 마시는 거는 없는데, 마아지. 야! 나와, 나와! 야!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